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날인데 고생들 많으시네요 공부하시느라고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여의도 성무병원 앞에 지나오거든요 여의도 성무병원 앞에 담벼락에 김수환 추기경 걸개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매일 보고 오는데 거기 밑에 보면 추기경 그림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게 추기경이 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그거 보면서 뭔 뜻인가 계속 새겨봐도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 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과 눈이 눈과 마음이 뭐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이런 말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이렇게 딱 클로즈 해가지고 딱 보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원에도 보면 모의고사라든가 뭐 이런 건지 보게 되면 100점 맞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또 10점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100점 10점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100점 맞는 분과 10점 맞는 분의 마음의 차이가 크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100점 맞는 사람은 나는 무조건 100점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10점 맞는 사람은 나는 10점 맞아도 괜찮아 뭐 뭐 혹은 또 100점 맞는 사람은 나는 올해 무조건 붙을 거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고 10점 맞는 사람은 나는 떨어져도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마음이 약간의 정도 간 차이기는 있긴 하지만 누구나 다 그 마음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마음을 어떻게 제가 뭐 오늘 수업하는 동안에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그 간절함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학원 다니시는 게 재미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학원 다니는 게 재밌다 내년에도 또 다니고 싶다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하고 내년에 또 다니고 싶은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학원에 오면 뭐 잘해주는 오빠도 있다 어 어떤 거를 하고 너무나 재밌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빨리 우리 졸업해서 어 실무에 나가서 돈 벌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은 그 눈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눈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눈 그래서 그 며칠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얘기를 좀 해봤는데 수험생들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공부를 하는데 실력이 안 오른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직 안 해오서 실력이 안 오르는 것 같다 암기를 안 해서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게 암기를 안 해서 실력이 안 오르는 게 아니고 어떤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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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마다 출제위원하고 우리 수험생하고의 기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틀리는 거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어떤 문제를 낼 때 이 문제에서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핵심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키워드가 근데 그거를 못 찾아내는 거거든요 실력이 이제 없는 분들 점수 못 맞는 분들은 그거를 오늘은 좀 찾아내는 그런 과정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접할 때 가장 핵심어가 되는 키워드 찾아내는 거 그거를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자료가 비포 사이즈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가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크게 만든 거는 비교하시라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공부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요즘에 이제 출제되어지는 문제의 패턴 이런 걸 좀 보면 출제위원들이 학력고사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수능식 세대이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들이 공부했던 패턴이 뭐예요 뭐 공통점 찾아라 차이점 찾아라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즘 출제는 옛날처럼 학력고사식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수능식 문제 그런 형태의 패턴들이 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니까요 그렇게 좀 알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부분은 빈칸이 되어 있고 뒷부분은 정답편이 있는데 수업을 뭘로 할 건가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뒷부분 정답 있는 걸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앞부분의 빈칸인 여러분 복습하실 때 채워넣는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혼자 얻은 결론은 아니고 서울대학교 나오신 세 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서울대학교 나오신 세 분이 공통적으로 정답편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아니요? 그래서 우리 학교론 선생님도 보시더니 정답편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서울대 나온 두 명의 또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정답편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걸로 수업을 하는데 한 시간에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이렇게 분량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빠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나는 좀 너무 늦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해서 이제 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보면 총칙이 나와 있는데 총칙편은 이제 재정목적, 용어의 정의, 중계대상물 이런 거 이제 다루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1번에 재정목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떠나서 이거 재정목적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여기 박스 하나 한번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해야 됩니까? 공인중개사,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개공과 소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의 업무에 대해서 정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업무가 상당히 뭐 있는 업무로 바뀌어요?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고 그래서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을 육성하게 되는데 그 산업의 이름이 뭐예요? 부동산 중개업이 되는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은 뭐에 이바지합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합니다 정답은 이게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는데 다른 거 여러분 암기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거 하나만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이 자리가 개공이 나오거나 소공이 나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공 나오면 소공이 빠지는 거고 소공 나오면 또 개공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공과 소공을 합쳐 부르고 싶을 때 법률 용어가 이것밖에 없잖아요 공인중개사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용어가 있는데 용어는 이제 8개가 있습니다 용어 이거 조금 확대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용어는 우리 본시험에 몇 번 문제로 나올까요? 1번 아니면 2번 정도로 나올 건데 이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는 우리 중개사법 고득점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문제를 맞추고 넘어가면 상당히 뒤에까지 여러분 어떤 자신감을 얻고 갈 수 있고 용어의 정의 문제부터 모르겠다 이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휘말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본시험이 몇 번 몇 번이 좀 어렵게 배치가 돼요 1번, 2번이 되게 모든 과목이 특히 민법 이런 것들 되게 1, 2번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한 장을 넘겨서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한 장 넘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1번부터 안 푼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행위란? 여기서 행위가 사실 행위라고 여기 안 써 있는데요 여기서 행위가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행위는 누가 하는 건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 행위의 주체, 거래 당사자 그리고 이들은 무슨 물건을 가지고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하는 자는 뭐 한다? 알선한다라는 거죠 이 알선이 여러분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얘가 사실 행위가 되는 거고요 얘는 무슨 행위가 되고요? 법률 행위고 얘는 사실 행위가 됩니다 아무튼 중개는 뭐를 뭐하는 거?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에요 공인중개사, 이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우리 본 시험에 보면 이 자리에다가 함정 되게 많이 걸어요 이법, 이법을 외국법에 따라 이런 말 나오면 틀린 말이 되겠죠 여기서 이법은 당연히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자,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뭐 있어야 돼요? 의뢰, 일정한 보수, 그리고 중개를 뭘로 행하는 건? 업 자, 업에다가는 채색단어 하나 좀 잡아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출문제집 한번 풀어볼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업이라고 한 단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뭐도 필요한 거냐면 의뢰도 필요한 거고요 뭐도 필요한 거예요? 보수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즉 업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어떤 핵심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질문에 의뢰를 받았어요 의뢰를 받고 업으로 하였다 그럼 이 말 안에 어떤 거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수, 왜냐하면 이 업이라고 하는 거를 수식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의뢰랑 보수랑 그래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핵심어가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개공 있죠? 개공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무엇 한 자라고 정의합니까? 등록한 자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개공하고는 좀 다르죠? 공인중개사는 사람만 되나요? 네, 그런데 개공은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등록은 누구도 할 수 있으니까 법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개공은 정확히 다르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만 이제 둘이 상관성은 있겠죠 누가, 뭐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누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소공에 대한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공인 법인에 여기 이제 법인인 개공을 얘기하는 거죠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모한다 포함 이 자리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함정 걸리는 자리라서 채색했습니다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은 어디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냐면 법인에만 법인에만 존재하고 직급이 높은 아니면 직급이 낮은 직급이 높은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자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격이 있다면 뭐로 보겠다? 소공으로 보겠다 만약에 자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원 또는 임원이 없으면 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중개 보존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이 업무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소공도 두 가지 중요한 서면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중요한 서면이 뭐하고 뭐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소공의 권한사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중개 보조원이 있는데 중개 보조원은 어떤 말이 좀 중요하냐면 이 말 중요하죠 뭐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인 자들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중개 보조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자여야 하고 얘가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무슨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 보조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질문 중개 보조원은 중개 업무 자체를 못합니까? 예 그리고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못해요 여기서는 중개 보조원이지만 중개 업무를 보조하면 안 돼요 그럼 뭐만 보조해야 돼?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 되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단순한 업무가 중개 업무와 관련되어진 관련되어진 단순한 업무에요 그러니까 관련 없는 거는 없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자면 중개 보조원이 커피를 타준다 누구한테 커피를 타주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의뢰인한테 커피를 타주는 거는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일을 하는 거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자에다 우리 동그라미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 여기 등 안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개공, 소공, 중개 보조원도 들어가고 그리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우리 과목에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등자가 들어가면 자 그리고 고용인은 두 사람 합쳐 부르는 말인데 누구랑 누구요? 소공과 중개 보조원을 합쳐 부르는 개념을 우리가 고용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측에 이제 문제 하나 있어요 2번 문제 약간 좀 흉악스럽죠?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본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거 한 문제 가지고 용어를 다 한번 알아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이랬어요 옳은 건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제 문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눈을 이렇게 키워야 돼 눈 보는 눈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뭔가를 애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어떤 함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눈 그것만 기르시면 되는 거예요 암기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중계라함은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며 여기까지 맞죠 그 밖의 권리 여기 이제 그 밖의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이 그 밖의 권리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죠 매매를 하게 되면 무슨 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개입하는 거예요 소유권 그 다음에 임대차다 그러면 무슨 권에 임차권 임차권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밖의 매매교환 임대차 말고 그 밖의 어떤 권리도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당권 한번 볼 건데 무슨 무슨 권리로 끝나면 이 권리 다음에다가 어떤 단어를 한번 붙여보면 된다 그랬죠 계약이라는 단어를 붙여보면 돼 그냥 그냥 그 내가 임의적으로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말 쓸 수 있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개입할 여지가 있는 권리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를 알선하는 거잖아요 이 행위라는 게 바로 뭐예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행위는 이제 계약 같은 게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계약이라는 단어를 붙여보고 말이 되면 이게 대상 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치권 한번 해봅시다 유치권 설정 계약 이런 말 안 쓰죠 왜 안 써요 유치권 설정 계약 이런 말은 그거는 법정담보물건이니까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유치권 양도 양수 계약 이런 말은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x고 하나는 o이니까 얘는 뭐라고 세모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시험 문제에 줄 때 확실히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유치권이 성립하는 과정이냐 유치권이 이전되는 과정이냐라고 줄 거예요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질권 나왔는데 이 질권은 질권 설정 계약 이런 말을 쓸 수는 있는데 이 질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어디에는 오지 않아요 부동산에 오지 않아요 얘는 그냥 제끼셔야 돼 그러면 여기는 o 세모 x니까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면 어때요 틀린 거지 모두를 포함하지는 않죠 일부 포함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자 ㄴ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이 행위의 알선이 바로 중계잖아요 근데 이런 알선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당연히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지 왜냐면 저당권을 그냥 뭐 친한 사이라고 잡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럼 저당권은 뭐 때문에 잡아주는 거예요 금전소비대차 때문에 잡아주는 거니까 이거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계에 해당 한다라고 해야지 이 저당권도 중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니까 디귿번 우리나라는 쌍방중계는 물론이고 자 쌍방중계가 무슨 말이에요 양쪽의 의뢰 받았다 그리고 일방중계 여기다가는 별 한번 해볼게요 일방중계도 중계에 해당한다는 게 팔레의 태도인데 일방중계는 어떤 뜻이에요 또 한쪽의 의뢰 매도만 있거나 매수만 있거나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쌍방중계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일방중계가 좋은 거예요 쌍방중계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은 말로 실무적인 용어로는 단독중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단독중계 왜냐하면 나 혼자 하니까 근데 일방중계를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공동중계라고 하죠 왜? 개공이 같이 해야지 나는 매도만 있거나 매수만 있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가 뭐 단어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요렇게 같은 말 요렇게 같은 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이제 어떤 말로 어떤 말이 같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도 중계에 해당한다 요거 출제 되게 잘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디귿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았습니다 자 니을번 중계행위의 성격은 중계행위 성격 자체는 법률행위에요? 사실행위에요? 사실행위입니다 그런데 중계행위의 목적이 되는 우리가 행위를 알선한다 해서 이 행위는 법률행위니까 중계의 타겟이 되는 행위는 무슨 행위고 법률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중계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존재해야 돼요? 법률행위가 존재해야죠 계약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엑스 오오